1. 치킨 오빠 결정했어 치킨으로 하자 어..아 잠깐만 아니 아니다 아니 피자 하자 피자 아 근데 치킨 진짜 새로운 거 나왔단 말이야 그냥 치킨 할까? 피자도 먹고 싶은데 근데 피자는 탄수화물이잖아 치킨 먹을까 그냥? 아 배고파 아 그냥 오빠 정해 그럼 그냥 피자로 해 아 안돼 피자는 탄수화물이란 말이야 그냥 둘 다 먹어 오빠 오빠 나 이 옷 어때? 괜찮아 별로인가? 오빠 오빠 나 이 옷은? 괜찮은 거 같아 별로인데? 이 옷은? 괜찮다니까 진짜 별로인가? 이 그릇이 하나도 없어 어디 가는데 가봐 야 맛있겠다 너네 학교는 어때? 어 나 진짜 처음에 너랑 학교 떨어지고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애들도 착하고 급식도 맛있어 진짜? 아 우리 학교 급식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막 우리 막 회오리 감자랑 구슬아이스크림 그런 거 나와 진짜? 대박이다 우리 엽떡 먹으러 갈까? 그래 지현아 안녕하세요 지우 만나고 가? 네 어깨 감사합니다 이렇듯 아 생각보다 BIH 야 박지우 너 낮에 오빠 컴퓨터 만졌지? 낮에 잠깐 컴퓨터 만지기 전에 오빠한테 먼저 말하라 그랬잖아 왜? 뭘 어떻게 번지렸길래 바이러스가 다 걸려 한 달 동안 하던 거 다 난리게 생겼잖아 그게 내 탓인지 어떻게 알아? 야, 지금 그게 너 할 소리야? 그럼 컴퓨터 쓸 때마다 오빠 허락받아야 돼? 그래서 아빠가 네 노트북 사준 거 아니야? 그거 어쨌는데 설마 나도 잃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야 잠깐 다른데 본 사이에 누가 가져가는 걸 어떡해 그거 산 지 얼마나 됐다고 오빠가 사준 것도 아니잖아 야, 어디 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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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관전에서는 이 차의 존명입니다 잊으시는 분 역시 안녕히 가십시오 허어? 집 나가서 온다는 게 고장 여기냐? 나 어떻게 찾아왔어? 나도 네 나이때 버스 타고 졸다가 공점까지 와본 적이 있거든 와 미안해 가자